다가올 여름을 맞아 오늘 삼둥이네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는데요 이야 멋진 에어컨이 삼둥이 집에 이사 왔군요 삼둥이의 시원한 여름나기 아우 삼둥아 땀난다 땀나 민국이는 벌써 지쳤나 보네요 강력함을 원할 땐 두 개로 거실이 금세 시원해졌네요 우리 삼둥이 시원하지? 우리 착한 삼둥이들 이제 공룡 공부하는구나 이럴 땐 에어컨 끄기도 그렇고 켜놓기도 그렇고 절전이 필요할 땐 하나로 삼둥이가 있는 곳에만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아우 만세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두 형은 의젓하게 공부 중이네요 만세에게는 좀 더 강한 바람이 필요하겠는데요 원하는 바람을 따로따로 기분 좋은 바람에 신이 난 삼둥이들 올여름 삼둥이네는 똑똑한 듀얼 에어컨 덕에 더위 걱정은 없겠네요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에이즈핏센 듀얼 에어컨 relax 오늘은 eing사 오! 그렇지 ось 쉬 ammen